야, 지금도 완전히 종이조끼 완벽했고요. 바로 넘겨뒀습니다. 바로 넘겨뒀습니다. 야, 지금도 완전히 종이조끼 완벽했군요. 양현준만이 해낼 수 있는 골이고요. 이게 슈퍼룩이죠. 순전의 심바람을 만들어내는 양현준입니다. 6월 최고의 영플레이어로 뽑혔던 양현준이 오늘 여기 천재골에 기록합니다. 대박이 됐어요. 그대로 안쪽으로 주려고 했습니다만. 양현준이죠. 양현준 반대쪽인데요. 양현준이 넘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대원 중입니다.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직 다 나갔습니다. 계속된 공격. 올라가야 되죠. 밀어냅니다. 한 번에 심바람 승부네요. 어, 어마어마합니다. 동료가 달려갑니다. 나의 남파부터 붙잡았습니다. 그래서는 양현준이 형법. 양현준. 나갈 때 먼저 파워. 파워 들고자. 양현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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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준이 오른쪽 깊숙이 올라와서 출발합니다만 양현준. 이 공을 뺏어내는 연재훈. 연재훈 셰프가 있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 가랭이 사이로 쭉 쭉 쭉 쭉 쭉 들어가서 보세요. 얄린죠. 공격자 오른쪽에 있는 양현준에게. 양현준, 양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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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톡 찍고 앉아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주죠 오른쪽 올라가는 양현준을 맞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했습니다 양현준 반대쪽 김대원 반대쪽 김대원이 오른쪽으로 살짝 내줬습니다 자 양현준입니다 양현준 양현준 반대쪽 반대쪽 김대원 반대쪽이죠 자 잡았어요 김대원 양현준 양현준 3대3에요 양현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야 욕심적이네요 아 그렇군요 세 명이 완전 네 명이 다 부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아 수팅 대유가 안 되고 여기서 자신이 강함하게 돌파했는데 아 아 서툼에 가까웠으면 수팅을 다시 갔잖아요 지금은 좋은 판단은 아니었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르수요 오 오 오 오 잘 나왔습니다 으 이